2022년 3월 둘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태연과 스테이씨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운먼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운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스테이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을 유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